안녕하세요 시류스 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톤 세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 실제 실제 이 팩터 자체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원을 켜면 G50 나오고 펌웨어 버전과 이제 불들이 막 왔다갔다 하죠 화면이 넘어가면 이제 바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뭐 지금 벌써 전원을 켰지만 단자를 한번 단자 구성 한번 살펴보시면 전원 어댑터 그 다음에 스위치 usb 미디 인 아웃 헤드폰 레프트 라이트 단자 입고 xlr 단자 레프트 라이트 샌드 리턴 다 인 익스프레이션 페달 하더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옥수 인 단자 5개의 푸시 스위치 그 다음에 이 팩터 이제 불 들어와 있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구요 그 다음 xlr 단자의 볼륨 아웃풋 단자의 볼륨 설정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기본적인 패치 설정과 이 팩터 체인들을 볼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시스템 설정 세이브 글로벌 이 큐 그 다음에 컨트롤 컨트롤은 좀 있다 제가 보여드릴 거고 익스프레이션 페달 설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바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뱅크 안에 세계의 패치가 딱 있구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특정 이펙터가 켜지고 꺼집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누르는 것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컨트롤에서 오늘 오늘 지금 현재 돼 있죠 온 누르고 원하시는 이펙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어 정확하게는 온오프가 아니라 켜고 끄고를 순차적으로 해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딜레이가 켜져 있죠 자 지금 이 묶인 지금 현재 컨트롤이 두 개인데 만약에 하나를 켜놓고 하나를 켜놓은 상태에서 누릅니다 그러면 하나 꺼지고 켜지죠 그러니까 얘를 어 동시에 껐다 켰다가 아니라 그 껐다 켜주는 효과가 아니라 눌렀다 뗐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켜놓으면 동시에 껐다 켜주고 만약에 하나 꺼졌다 하나 켜졌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냥 손만 대주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이펙터 이 한 패치에는 두 가지의 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b를 동시에 누르면 튜너 튜너로 이제 들어갑니다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튜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른 데는 얘는 옆에는 지금 반짝거리거나 그런 게 없는데 얘는 반짝거리죠 반짝거리는 게 뭐냐면 이 버튼이 탭 템포로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탭 템포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 글로벌 bpm이 54로 돼 있죠 글로벌 bpm 54 그러면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은 바뀌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 지금 현재 c 스위치는 탭 템포로 설정된 겁니다 어 그러면은 난 지금 얘를 c 스위치가 아니라 컨트롤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길게 쭉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패치에서는 컨트롤에 지금 세 개의 이펙터가 지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딜레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템포로 맞춰서 난 또 연주를 하고 싶다 할 때는 다시 또 꾹 눌러서 전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치 번호에 스위치를 꾹 눌렀다 떼주는 거는 이 컨트롤과 탭을 전환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뱅크 업다운인데 그냥 이건 간단합니다 업을 하면 뱅크를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 다운 누르면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거 이 이펙터는 한번 딱 누르면 바로 켜집니다 꺼져 있을 때는 바로 켜집니다 만약에 켜져 있는 거는 바로 누르면 안 꺼지고요 한번 더 누를 때 꺼집니다 켜져 있는 거를 바로 누르면 안 꺼지고 꺼져 있는 걸 바로 누르면 켜지고 일반적으로 누르면 바로 켜지고 바로 꺼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더 눌러야 될 때가 있고 한 번만 눌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조금 통일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 쓰다 보면 금방 정하실 겁니다 스템에서는 인풋 레벨 그래서 기타가 만약에 바뀐다 그러거나 할 때는 좀 기타 출력이 조금 차이가 날 때는 인풋 레벨에서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usb 지금 설정에서 뭐 기본적인 노말 상태 리앰프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전 뭔지 모르겠고 톤캡처 기능인데 톤캡처는 말 그대로 앰프나 드라이브 드라이브의 톤 소리를 가져오는 거죠 저거장 해가지고 이 이펙터가 모방을 하는 겁니다 모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마커스톤 마커스톤이 지금 톤캡처로 얻어낸 거거든요 되게 톤캡처가 성능이 좋아요 괜찮아요 진짜 하이엔드급 캠퍼나 쿼드코어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나름 쓸만하다 나름 쓸만하다는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탭 템포는 뭐 아까 전에 이렇게 설정한 거를 전체 패치에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일부 패치만 적용할 거냐 뭐 이런 설정들 그 다음 미디 단자에서 저 미디 단자가 하나뿐이니까 쟤를 인으로 할 거냐 아웃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설정들 사실 저는 아직 미디를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 시뮬레이션 쓰루 지금 저는 지금 캐비넷이 켜져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쓰고 있는데 제가 실제 공연장이나 캐비넷이 있는 곳에 가서 사용할 때는 이 캐비넷이 필요가 없잖아요 앰프도 연결하고 뭐 믹서나 다른 앰프에 또 연결하는 경우에는 캐비넷이 필요한데 조금 설정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이 팩터로 이게 설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대비해서 만약에 이쪽 단자에는 지금 캐비넷을 안 쓸 거다 안 쓸 거라고 하면은 이러한 소리가 나고 만약에 캐비넷 소리를 포함했을 거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활용도가 높죠 트레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딜레이나 리벌브가 소리가 자 지금 딜레이가 꺼져도 딜레이 소리가 잔향이 남아있죠 트레이를 끄고 하면은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딜레이 이펙터를 끄는 순간 잔향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아마 대부분 켜 놓고 쓰실 거예요 녹음을 하거나 그러한 경우에 필요가 없겠죠 루퍼랑 튜너인데 제가 쓴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뭐 홀드라는 게 있는 거 같은데 뭐 꾹 눌러야 되는 거 같아요 그냥 한번 딱 눌렀을 때 말고 쭉 눌렀을 때 들어갈 거냐 루퍼는 그 맨 뒷단에 달 거냐 앞단에 달 거냐 그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은 스크린 밝기 스크린 밝기인데 이렇게 하면 밝아지고 이렇게 스크린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인 익스프레션 페달 영상이 좀 긴데 자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내장된 익스프레션 페달은 익스프레션 원이고요 들어가서 펑션을 눌러서 어떤 이펙트에 어떤 설정을 익스프레션으로 묶을 거냐 라는 건데 지금 저는 앰프 거를 해놨기 때문에 앰프의 마스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은 앰프 마스터로 하실 거예요 볼륨 하시려면 왜냐면 앰프 마스터를 해야 뒤에 달려있는 뒤에 달려있는 EQ나 캐빈의 딜레이 같은 것들이 우리 그 딜레이 같은 거 자 이런 딜레이 효과를 줄 때 앰프 마스터를 해놔야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이펙터의 세팅이고 뭐 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우는 현재 지금 이렇게 익스프레션 페달이 와우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되어 있냐 와우의 포지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우를 설정하면 기본적으로는 익스프레션 페달이 포지션으로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배정되는데 제가 설정을 바꾸다 보면 이게 옮겨질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익스프레션 1에 들어가서 펑션 FXA의 포지션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세이브를 딱 해 주면은 지금 제가 손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잘 안 되는데 발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익스프레션 페달에서 보면 멀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멀지가 뭐냐면 지금은 단순히 펑션을 선택하면 이 포지션 하나밖에 지금 이 패치상에서는 바꾸질 못하잖아요 그거를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와미 우리 와미 페달이라고 있어요 피치를 한 옥타브로 막 올려주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옥타브로 쫙 올려가지고 효과음처럼 티는 그런 사운드를 내줄 때 와미 페달을 사용합니다 멀티팩터에서의 와미 페달의 방식은 뭐냐면 여기 피치 시프트를 써가지고 피치를 한 옥타브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올려주는 거를 와미 페달로 이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이션 페달이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만 기본적으로 왔다갔다요 만약에 와미 페달에서 와미 페달에서 이거를 쓰게 되면 지금 현재는 지금 멀지라는 거에서 0으로 세팅을 맞춰놨지만 그냥 해놓으면 자 마이너스 12부터 12까지 그냥 확 확 넘어가 버립니다 맨 밑에 있을 때는 기본적인 옥타브 소리가 나야되는데 이렇게 베이스 소리처럼 하덕탑은 아래에 내려가 버립니다 올리는 거는 물론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이제 멀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세팅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이션 페달 1에 선택 들어가서 멀지로 들어가줍니다 엔터를 한번 더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디스플레이 가면 이제 멀지로 바뀌었죠 익스프레이션 페달이 멀지의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이펙터의 세팅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모노 피치 되어있죠 피치를 바꿀거죠 익스프레이션 페달의 피치 설정을 바꿀거니까 이 상태가 되어있는 거에서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어 다이얼을 돌려서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해요 헷갈리는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이게 바꾸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어떤 상태든 페달이 어떤 상태든 되어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이 수치를 바꿔줍니다 수치를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페달을 옮기다 보면 이제 이 피치가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뀌게 됐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아래쪽에 가 있잖아요 이 아래쪽에 가있을 때 제가 피치를 이 0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기본값 기본값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가장 올렸을 때를 12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Merge 를 통해서 이 피치시프트가 이제 와미 페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바뀌는데 어 어 사실은 이 G250이 피치시프트가 그렇게 좋은게 아니라서 한 음정만 한 음정만 한 음정만 할 때는 잘 되는데 두 음정이 들어가면 이제 꼬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단점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와미 페달의 느낌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있고 여기다가 추가 더 지금 현재 이 Merge가 얘 하나만 물려 있는데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와미 페달을 사용해서 피치를 올리게 되면 고음음역대가 잘 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음음역대를 낮추고 싶어 내가 이렇게 다 올렸을 때 고음을 낮추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하다보면은 이제 빨간 상태로 바뀌었죠 빨간 상태로 바뀌었을 때 맞춰주고 올려서 내려주고 자 그러면은 내가 올렸을 때 내렸을 때 바꿀 수 있고 또 내가 올렸을 때 내렸을 때 미들 대역까지도 바꾸고 싶다 그럴 때도 자 하다보면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해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활성화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일반적인 음정대에서는 50 50인데 올리면은 70 40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 더 베이스도 가장 내렸을 때는 베이스가 좀 낮았다가 올렸을 때는 베이스도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쫙 하면은 바뀌죠 더 위에 고음역대까지 난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프레젠스까지 프레젠스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은 끝 그러면은 네 개가 네 개 플러스 피치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뭐 지금 예시로 와미 페달을 들었는데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뭐 딜레이에서의 타임 시간을 어 조절할 수도 있고 활용도가 되게 높아지겠죠 이 멀지를 사용하면 되게 이 G2250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펙터 어떤 조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익스프레이션 패널 아까 멀지 기능을 통해서 뭐 와우도 썼다가 뭐 다른 것도 썼다가 뭐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이펙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쓰라고 만든 건 다 쓸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배워두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죠 뭐 톤 캡처니 뭐 루퍼니 이런 거 사용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가득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이라기 보다는 여기에다가 익스프레이션 페달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익스프레이션 페달을 여기에 익스프레이션2에다가 딱 꽂고 꽂으면 디스플레이에 익스프레이션2가 활성화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익스프레이션 페달을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멀지 기능도 포함해서 하나는 와우 페달 하나는 볼륨 페달로 설정을 해가지고 정말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간략한 언박싱 영상은 또 영상을 올리게 되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뵙겠습니다